안녕하세요. 장기렌트 리스 전문법인 신차드림입니다. 2023년 3월 29일 기준, 제네시스 2023년형 GV80 가솔린 2.5 터보 5인승 이륜 견적 안내드립니다. 36개월 진행 시 장기렌트는 무보증 기준, 월 109만 9,340원, 30% 선수금 기준, 월 48만 8,497원, 30% 보증금 기준, 월 97만 6,800원입니다. 48개월 진행 시 장기렌트는 무보증 기준, 월 101만 1,450원, 30% 선수금 기준, 월 53만 6,845원, 30% 보증금 기준, 월 88만 9,020원입니다. 60개월 진행 시 장기렌트는 무보증 기준, 월 97만 2,620원, 30% 선수금 기준, 월 57만 9,340원, 30% 보증금 기준, 월 85만 80원입니다. 현재 제네시스 2023년형 GV80 가솔린 2.5 터보 5인승 이류는 납기일 기준 8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 리스트입니다. 신차드림에서는 24곳의 렌트사와 제휴하여 즉시 출고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고 직접 문의 시 더 많은 차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즉시 출고 차량들은 각각 옵션의 차이가 있어 앞서 견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GV80 장기렌트 외의 리스트 및 다른 차종에 대한 견적 문의도 가능하니 댓글 상단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